사실... 우누랑 라키가 둘이 남주가 돼서 남주가 원래 그게 탐났지만 어쩔 수 없이 뺏겼는데 자, 이번 시간은 바로 지난번에 인터뷰할 때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말씀드렸죠? 남주 파티가 너무 탐나서 뺏고 싶다고 그래서 요리 배틀에서 팀원들이 먹고 나서 평가를 해줘서 만약에 제가 요리가 먹는다고 하면은 은우 씨의 남주 파티를 제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럼 저는 이제 제가 잘해서 못 가져가서 방어를 하는 그런... 네 방어를 하는... 방어 자신 있습니다. 아 자신 있어요? 그럼 저 공격할게요. 아 좋아요. 오늘의 메뉴는 저희가 재료들이 다 편의점! G.S.E.S.E.A.R.에서 구할 수 있는 것들이죠. 간단하게 이렇게 해먹을 수 있는 걸로 맛있고 정성이 들어갔다 싶은 요리에 승자의 손을 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저는 이번에 준비한 요리는 비빔 족발이라는 거예요. 밥도그! 신인생에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자 오 냄새가 굉장히 좋네요. 여러분 꼬그리라고 하시나요? 꼬그리! 이거를 그냥 여기다 뜨거운 물을 보면 안 돼요. 이게 작게 작게 부셔서 넣어야지 그래야지 빨리 익기 때문에 저는 반을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내가 봤을 땐 약간 피시방 스타일인데?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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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형 우승하러 나온 게 아니라 그냥 만들어 보고 싶어서 자 여러분들 이게 뭔지 아세요? 이거 아무나 못해요. 저거 고난이 두기술인데 아는 사람만 아는데 아무나 못해요. 저 떨어뜨리면 진짜 네 금방 전 거의 다 만들어졌어요 여러분들 이쪽의 얘기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저는 밥도그라는 걸 처음 들어보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출출하시죠? 오늘 밥 한 끼도 못 드셨죠? 진짜 배고파요. 배고파요. 어떻게 할 거냐면 비엔나 소세지 위에 밥이랑 이거를 햇반에 이걸 섞어서 푼 다음에 찍을 거예요. 저는 거의 다 만들어졌습니다 여러분들. 그냥 뭐 하려고 하는데 왜 안 먹었다고 하는데? 저는 여유가 있는 이유가 면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서 면발이 최선이기 때문에 자 면을 따로 분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디자인도 따지기 때문에 그림을 많이 생각해요. 그래서 먹기 전에 항상 그림이 이뻐야 돼요. 뭔지 알죠? 그 조합. 네? 뭐라고요? 여러분들 라면 끓일 때 어... 손으로 해. 크게 삶은 거 좋아해요? 아니면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요? 손으로 해도 돼요. 손으로 해도 돼요? 네. 꼬들꼬들한 거. 전 꼬들꼬들한 거 좋아해요. 꼬들꼬들한 게 굉장히 씹는 맛이 있고 굉장히 먹기 좋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꼬들꼬들한 면을 준비했어요. 아 이게 족발이 어디 거죠? 한방 족발. 아 왠지 냄새가? 저는 이제 말 금지. 말 금지. 차단 차단 차단. 피곤을 생각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은 제가 면에 이 소스를 뿌릴 것 같죠? 아니요. 전 족발에 뿌릴 거예요. 여러분들 무슨 맛으로 먹냐고. 그냥 몇 개만 해. 그렇게x2 형 여기에 요즘 와사비 넣었다고 라면에. 이게 신의 한 수이에요 여러분. 와 진짜 맛있겠다. 진짜 안 먹을래. 진짜 맛있겠지 이거는? 여러분들 제 건 안 보이나요? 제 건 안 보여? 네 보이지 않아요. 밥둑을 투입하겠습니다. 투아 투아 투아. 오우. 오우. 돌리면서 좀 납두기도 하고. 오 된다. 괜찮네. 오 근데 맛있겠다. 조이도 좋고. 오우. 형제이 형 긴장했어요 지금. 지금 속에 따끈따끈하거든요. 모양이 나오는데? 모양이 나왔는데. 케찹 좋아하십니까? 네. 아 케찹. 와우. 아우. 센스가 없네. 센스가 있었으면 그리 그렸을 텐데. 아니 저 저 저 뭐예요? 저 케찹은 왜 있는 거? 그라데이션. 그라데이션. 코레이션이요 형님. 아. 그라데이션이 뭔지 아십니까? 자. 저희의 음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와우. 제가 요리했던 요리는요. 비빔복발이라는. 비빔복발. 짜장 소스와 그 와사리 소스의 조합. 처음 들어보셨죠? 네. 오늘 느껴보세요. 일단 저는 밥솥이라는 분인데. 삭삭삭하게 뛰게. 맛있는 음식이에요. 어쨌든 간에 두 분 다 너무 궁금하셨고요. 자 남주를 과연. 냉정하게 선택할 수 있을까요? 어쨌든 간에 지금. 지킬 것이냐 뺏길 것이냐. 하나하나씩 먹어봐. 하나하나씩. 섞었는데. 네. 이제 두 가지 맛을. 너무 이렇게 내려다보니까. 아. 오히려 두 가지 맛을 잃어버렸어요. 면을 좀 더 잘 비벼쓰는. 음. 네. 다음 사나씨 먼저 이거 시식해주세요 그럼. 네. 아 맛있을 것 같아요. 밥. 밥이랑 후레이크 있잖아요. 네. 그거랑 바삭바삭함. 그 속옷이 너무. 맛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가 살짝 살짝 아쉬웠던 게. 조금만 컸으면 진짜 다 괜찮았는데. 아 크기가. 좀 아쉬웠어요. 두 분 다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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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바로 거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눈 감을까요? 네 눈 감아. 아 네. 아 떨린다. 저 마피아 안 할래요. 엠제이 형이다. 손 들어주십시오. 너무 많아. 진짜 특이하다. 오늘의 주인공은 은우다. 손 들어주세요. 자.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구 도구도구 도구 투구. Yeah 누가도 ==== 여기를 아까穴을 찔렀어요. 마피아 이기 할 때. 그렇죠? 결과는 3대1로 네. 이리 میں차rete! 찰이를 지켜냈습니다! 와우 근데 형도 잘했어요 처음 만족해요 제가 처음 만든 건데 맛있게 먹어줘서 남주 자리를 지켰잖아요 남주 자리를 지킨 만큼 남주에서도 최선을 다하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멋있다 멋진 거 하나 만들어봅시다 아 그래 남주